또 만났군 욕하려고 하니까 디펙트란 단어가 나오네 아주 그냥 입만 열면 디펙트가 자동으로 나와 으아 고래가 넌 좋았다 더블클릭 기능이 포함된 마우스를 구매해 보시겠습니까 좋아 펀블러 들고 다이어님 44개월 고급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벽돌 위압 킹시병 백넘 쓰레기인데요 죽지 뭐 아니 엘리트를 안 갈 수도 없어 엘리트 안 가는 길 자체가 없어 벽돌 퍽 퍽 사밍이 열심히 하지 바밍이 열심히 하지 바밍이 열심히 하지 바밍이 열심히 하지 플로스 라이브 마크의 검을 비등환으로 바꾸고 마늘을 외치게 하면 당해지지 않을까요 그만해 그만해 몸풀기용 포션 발바 카드를 3장 뽑습니다 와 일로 갈만한데 고기 있잖아 까생 아이돌 클레드 꿀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서운 아이언 클레드입니다 전장 재물 전투의 전장 찰떡이구만 수비 지워야 되나 복수 변실로 보시니까 이번에는 참아도 되겠다 근데 몸박은 재주냐 이러다 망해 번쩍이 언데드 망겜이라고 그냥 망겜 아니었어 몸루표 카드 폼타 써야되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스트리더는 이 스트리머는 모든 게임을 망겜이라고 합니다 망무새입니다 망무새입니다 내가 하는 게임이 망겜인가 망겜을 찾아서 하는 것인가 내가 플레이하는 순간 망겜으로 바뀌는 것인가 옥션 먹어야겠다 딜이 너무 없어 타격으로 보프 잡으려고 하는 게 참 타격으로 보프 잡으려고 하는 아크리 잘못된 거냐 아니면 타격에 잡히는 변실로봇이 잘못된 거냐 와 뭐 먹지 한 개 돌파 먹을까 아무튼 디펙트가 잘못된 룸큐브 성낙겹 룸큐브 성낙겹 룸큐브 성낙겹 성낙겹 룸큐브 음 300원 있으면 상점 가는 게 맞겠지 그리고 엘리트도 좀 잡자 아 뭐 들어가 이 때문이야 어 맨 열심히 방송하는 배로시 세빛은 줘야지 아 까치니 만원 소원 감사합니다 까치 30일들 새선물로 30일들 꽂는 선택받은 자 난고나 극복 난고나 극복 난고나 극복 어따 쓰냐 나 부칼이나 쓸런다 으아 제물 복사할까 제물 복사가 제일 낫겠지 고기 있으니까 배도 좀 땡기긴 한데 아이 뭐함 유물 사고 카드 제거하려고 했어 연타까지 있어야 될까 연타까지 있어야겠지 설날 선물로 인기 있는 딸기베 망고 세트 14 아니 아 왜 샀냐 부칼 거지갔네 게임 드레이 게임인가 빨리 안 썼으면 북할별로 안 나왔겠지 별 택이 없네 아 수수수 잡히는거 봐 나만 억울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해 아이씨 그만 나와 열받으니까 아이 되는게 없네 제물 뭐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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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설날이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바리케이드 그래서 많이 나올거 같았으면 아까 타락먹는게 낫지 않았을까 아닌가 매일 한살 추가 썩 좋은 인생이었다 썩 좋은 인생이었다 저의 아이씨 음 음 음 와 까까 털 어포 아이구 아유 내가 사신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가진게 읍수가 아 한개 돌파에다가 전투 장비 안 써도 되겠지 아 아리아 아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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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으면 잡네 실패 하지만 잡았죠 영불 영불 삭제 좀 엘리트 잡을까 상점 가서 타격 이나 치울까 당근 빠따 타격 채워 주시바 우감갑 멍챙이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오늘따라 구독갱신이 많은거 같지 고맙습니다 21위 월급날인가 갬길고 갬길고 구비 25방어 구비 25방어 갬식물 허접색 몸박 필요없어 때려잡을꺼야 흠 몸풀한 돌 이도류 이도류 밟아 이도류 무감각 이도류 이도류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를 세워서는 이도류 바리케이드 무적 무적특 무적import 무적 ave 게르 레쏘 난고나 극복 기사 회생이 업 쓰니까 별로 괜히 나겠는데 불타는 조약 활용할거면 난고나 극복 쓰는게 많긴 한데 지금 3코덱이라 에너지가 없다 병법서 활용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난관 플러스 나왔을 때 그걸 먹었어야 했던게 아닐까 헛드로만 봐도 내가 이겼네 개허접 백은 밀리가 짜준다 아클은 몸만 오면 된다 자 kings 여기가 다 next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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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이 만나 타락이 만나 어차피 타락이 쓰면 안 맞는 거 아님? 그럼 사신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weighs 와 스네코까지 Tsuneco 발iten 철학.. 히트다 히트 이러쓰.. 이런.. 이런 갓게임을 봤나.. 갓게임임 님도하셈 아.. 아.. 진짜.. 너부 갓게임임.. 와아.. 슬날의 갓게임 슬더스 히트다 히트 난자자니에.. 만원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날.. 한달동안 슬날하면 안되나.. 아.. 감사합니다 난 맞은적이 없다 내 체력은 원래 44였어 와.. 공격카드 단 한장 상특 상남자는 상당한 남자의.. 정말인가.. 어포 몸박은 안챙겨도 되지않나? 어포가 더 좋은거 같은데 500원 이거 천원인데 상점이 없네 에.. 어포가 더 좋은거 몸박은 닐, 리가 준다 참오로 준다 상점특 돈 없을 때 튀어나와서 오호 하면서 사람 꼴밖에 안 아아 내 발이 에임 이슈 아 나 옆에 껐었다고 큰일났네 우송도 빠지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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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이상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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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이어 열쇠 먹고 카드파밍 더해야겠지 카드파밍하고 상점 보고 엘리트밍 벌 마클 인생 최대의 유이기 갑자기 몽디를 꺼내는 아이언 클래프 아이언 클래프 아이언 클래프 에너지 포션이 더 나으려나? 근데 저 55힐짜리도 못참겠는데 그냥 스킬카드좀 넣자 태워야 방어도 올라가니까 장색순도 낯설이며 스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왜 삼고임? 쓰기 싫네. 아이고... 내람 잡았다. 결과이구만. 까마귀야. 신정해. 긴장해제. 아 내 힘이 없어. 아니 왜 힘이 없어. 밥 못 먹었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내가. 안 둘 넣었어야 했는데. 상관없네. 상관없네. 무감각 삼코 죽었으라고? 그러지 뭐. 바베도 이용 바랍니다. 마린 컷. 아무 할게 없다. 돈 남는데. 그냥 다 싸. 더 내놔. 더 내놔. 아직 내 수중에 돈 있잖아. 이거 다 가져가라고. 못 알아듣겠겠어? 내 수중에 돈 다 가져가라고. 꺼져. 하! take my money. 어째서 어둠의 포옹은 안 되는 것이지? 빡빡. 또둠의 똥. 보다는. 으퍼컷이 나아보이네. 심장아. 어퍼컷 받아라. 심장의 턱을 노려서. 뇌를 흔드는 전략입니다. 무감각 님. 무감각 뺌고 다 나오네. 선체로 죽었어 물약이나 먹어야지 목말라서 마신다 심장이 마지막 보스 아이언클레드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도 없군요 너의 조심방과 우심실을 분리해주마 3,400점 고기 180 혈액 168 재물쓰고 고기로 채우는거 너무 달콤하구만 1126골드세이브 고래야 고마워